이게 지식이라는 게요. 어제 배운 지식하고 1년 전에 배운 지식하고 10년 전에 배운 지식하고 그 지식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어요. 그런 게 신기하게 있더라고요. 저도 살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무르익고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겨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. 이거는 지금 처음 배웠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수식으로 mg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가속도 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뭔가 물체가 떨어지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르익은 지식이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금 배운 거잖아요. 방금 배운 것들은 방금 이해가 안 된다.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내용들이 숙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처음 배울 때 개념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개념 과정 한 번 배울 때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한 70에서 80%만 이해했다. 그래도 성공입니다. 나머지 20%는 앞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계속 있잖아요. 개념 끝나고 계속 문제풀이잖아요. 사실.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숙성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일단.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.